Athlete,utiAlright JEFF Mu 아, 나 그거로 보기가 그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말 안에 버그가 있거든, 메이플 버그라고 해야 되는지 의도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잠깐만, 이 게 어떻게 하는지. 나도 잘 모르거든 진짜 시정을 해봐야 해, 지금 아, 보면은 아, 진짜 얼척이 없어서 아, 진짜 아무 쓰잘득이 없는 버그야 그냥 얼척만 없어 아, 그게 다야 아, 근데 내가 하면 또 다음 배치에 막을 텐데 entry 이거 봐봐. 이 달팽이 3마리라는 스킬 있잖아. 이거 잠깐만 이거 캔슬하는 게 된다고 하거든요? 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나 이거 뭘로 캔슬한다 얘네라? 잠깐만 이거거든요? 아 제발 이거 어떻게 한 거야? 아 진짜 달캔 제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아 그러니까 저 작토면은 발로 캐 볼만 하거든? 아니 나 근데 저 영상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게더링 캐치로 캔슬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 나는? 근데 게더링을 쓰면은 평타 모션이 나가 그럼 이게 잘못된 거거든? 이게 지금 이 속도잖아요 때리는 속도가 이게 아니라 빡빡빡빡빡빡빡으로 때려줘야 되거든? 지금 보면 빡빡빡빡빡이잖아 이게 아니라 악감배 от enamора 빡빡빡빡빡빡빡빡 receptive 아니 찌팅방에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한 건데? 조건이 뭐야? 어 잠깐만 이거다! 참다! 야 이거다! 이거잖아 잠깐만 이게 제가 한 번은 되는데 연속을 하기 좀 어려운데? 야 이거 사람 손으로 할 수가 없는데? 어이게 acho 텐isz업 가서 매크로 쓰시는 거 정지먹나요?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와던 선으로 연습할게 일단 맞는지를 봐야될 거 아니야 이거거든요 커맨드가? 잠시만 여기 잘못 눌렀다 아 잠시만 여기 잘못 눌렀다 잠깐만 방금 저거지 방금 저거지 아 잠깐만 잘못 눌렸어요 아니 셀라고 쓴게 아니라 몬스 한 번도 안 맞았어? 아 여러분 안 맞았잖아 몬스가 몬스가 안 맞았잖아 몬스가 안 맞으면 어떻게 맥커를 사용이야 날팽이지 시발 누가 맥커를 막아 자 이리 봐 자수하러 가는 중입니다 야 이거 나 프라임이라서 상담사 전담으로 온단 말이야 전담 상담사한테 뭐라고 하네 내가 안에 씨발 달팽이 세 마리 던지다가 맥커를 잘못 눌렀습니다 씨발을 어떻게 해야돼 쓰고 한 번 갔다 오자고 아 잠깐 인간은 역시 기계에 닿을 수 없나 아 그냥 시원하게 정지 먹을까 그냥 아니 지금 이미 정지사였잖아 아니 지금 시원포 인생이잖아 아니 지금 이 속도가 여기서 더 빨라 내가 아까 맥커를 했을 때 그 달팽이가 드르륵 하고 나왔었거든 드르륵을 우리 손으로 구현할 수 있는게 맞을까 우린 이대로 좀이나 발록을 접으러 갈 것이다 연습하도록 옛날에 실패했던 그거 이번야말로 성공할 것이다 아 얘 왜 이렇게 빨라 뭐야 인간 맞냐고? 어? 생각보니까 그렇네 여러분들 아 그만 안 써도 되는 거 아닐까? 아 잠깐만 이거는 맥커로 조장이를 하면 안 되는 걸까? 아 이거 애매하네 아 여러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 여러분 마왕발록 찾아보니까 데미지 5만만 넣으면은 1페이지 패턴 성공한다고 하거든? 5만만 어떻게든 넣으면 되는데 해볼만해 3분이면 근데 이 새끼 어디갔냐? 마르게 누르면 죽긴다고? 야 이게 대시 될까? 대시 서면은 더 때려야되잖아 우리가 312대 1명당? 아 정말 아슬아슬한데 가자 야 이거 실툰 없이 때려라 나 진짜 개패야된다 이거 1명 지켰어 아씨 야 남은 세기들 410패야돼 야 나 미켜봐 안되겠다 내가 희생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빠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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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 아